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불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본당 헌당은 우리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마지막으로 본당 헌금을 설교하고 이 이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절대로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일반적인 여러분의 십일조만 가지고도 앞으로 얼마든지 다 민족 다 할 수 있다. 저는 기도 중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원교에서 마지막 헌금 작정의 설교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남은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우리 랩런트 주일이에요. 랩런트 주일과 함께 우리 본당 헌당을 위한 237 서민 헌금 작정 주일이에요. 237 하니까 조금 전에 뉴스에도 237, 237 하는데 그 237이 뭐냐? 모두 다 237 나라 보금화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예원교회 이제 본당 헌당을 위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서민 헌금이다. 하필 랩런트 주일과 왜 겹치느냐?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별 속에 있는 필연이에요. 237 섬에도 헌금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예원교회 모든 건물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세워진 이 본당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은약을 붙잡고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또 이 본당 밑에 있는 우리 유아유치 이런 기관들 한번 아이들이 그 예배 드리면서 즐기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세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지향시대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직업 없는 질병시대예요. 지향시대, 질병시대.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허가 문화 시대를 이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 또 다른 영적으로 점점점점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탄식할 만큼 하나님이 없고 이미 유럽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고 예수 믿는다 얼마나 무식하고 촌시롭게 그렇게 많은 지금 불신자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보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보금이 이제 다 잊혀버렸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 일을 개혁하고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2, 3, 7 이 섬윗을 세워가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장차 전세계 이삿을 나라를 개혁하는 영적 주도자로 이렇게 그야말로 허감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각자 주어진 현장에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서 영적 역량 입은 주도자들이 그렇게 되는 시작점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부모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보금 안에서 참으로 잘 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서 자녀들이 시대에 살릴 2, 3, 7 서미스로 서미스는 최고의 정상을 말합니다. 2, 3, 7 서미스로 세워가려는 것만큼 더 행복한 순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2, 3, 7 서미스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는 것에는 참된 행복이 바탕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참 내가 이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뼈에 섰을 때 내가 후대들이 이 언약 전달을 하기 위한 현장을 내가 헌신해서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렸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된가 그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서 따윗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엄청 처음 했어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만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왕이 될 때까지 엄청 처음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게로부터 말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되었을 뿐니다. 주님 주신 것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면서. 아멘되길 바랍니다. 이런 따윗의 고백이 이번 237 우리 본당 헌당을 위한 이 서밋 헌금 작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평생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영적인 사는 다릅니다. 종교생활하는 막연한 사람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게 다릅니다. 지난주간 진행되었던 집중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빌리포 2장 5절로 11절에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 절대적인 믿음, 이걸 가지고 연약을 붙잡고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신앙에서 해나가면서 일평생 잡고 나가야 될, 늘 생각해야 될, 일심저심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다. 나는 오늘 성과자 이런 찬양이 있는 줄 몰랐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도는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 따라쟁이 해야 돼요. 예수 따라가는,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예수 따라쟁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 이걸 따라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없어. 난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아. 예수 그리스도로 안 따라가서 그래. 문제없기를 바랍니다. 난 아무 문제없어. 어떻게 없어? 문제 있잖아. 그 문제는 문제 아니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해서. 모든 것을 합류하여 축복을 바꾸실 거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 영적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세요. 어떤 사간의 공격도 이런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시험과 관람은 또 못 이깁니다. 강여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불같은 시험도 이길 수 없습니다.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없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승리에 확신 가시기 바랍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빅토리 비포 파이터. 이겨놓고 사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미 다 이겨놓고 사오는 거예요. 아멘. 이미 보장받고 사오는 거라고. 보장받고 살아간다니까요. 벌벌 떨며 살 거 없어요. 불신자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보장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우는 삶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교의 전성도는요.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행복.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진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삶 속에 참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올인, 올아웃, 올첸지, 올블레싱. 이 네 가지의 축복이, 성경적 축복이 이렇게 여러분이 받게 되는 확실한 통로예요. 우리가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 올인, 올아웃을 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과 현장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올첸지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블레싱,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것을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도 지극히 높여지게 되는 축복의 맛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다. 이번 2, 3, 7 섬서 행업 작정을 통해서 영국의 전 성도의 삶 속에 이런 행복한 무한 도전과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면서 내 인생의 헌신 작품,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헌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육관의 기초이자 전부인 성경 영육관의 기초이면서 전부인 성경 이것은 구약 929장과 신약 260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89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189장으로 되는 신구약 이것을 1년 만에 읽을 수 있는 방법은 평 3, 주 5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평일에는 3장 읽고 주 1년 만에 5장 읽으면 1년에 딱 한 번 통독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1189장 가운데 특별히 이름이 붙여진 장들이 있어요. 이름이 붙여진 장들이 있는데 곤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휴보리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챔피언들이 쫙 나오죠. 믿음의 장이라, 곤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10편 136편은 감사장이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16장은 특별한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서 이게 뭐냐? 헌신장이라 보금운동을 위해서 절대 헌신한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심장의 인물은 한결같이 2, 3, 7 나라 살리는 서미스의 응답을 맛본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연결된 성도들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2, 3, 7인 서미스의 맛을 보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랩런트의 보호자입니다. 1절로 2절로 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일꾼입니다. 베베에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추천했습니다. 여자를 인정하지 않던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베베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바울이 이 모든 목회 사역을 끝내면서 자기가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 명단을 기록한 로마 칭찬에 처음 나온 명단 여자예요. 그만큼 바울 사역에서 베베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베는 바울이 선 로마서를 직접 들고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인물이에요. 로마에 가서 당시에는요. 지금 저는 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파피루스 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이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때는 강도들도 많고 도둑도 많았기 때문에 뭘 가지고 멀리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베베 여자지만은 헌신과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베베를 전적으로 믿고 귀한 사명을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바울이 베베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 사람들과 전도자인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보호자였다.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보호자라 이 말은 헬라모로 프로스타티스라는 헬라말인데 이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적극적으로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이 용어는 당시 유대 나라에서 설 때는 법률적 조력자나 물질적 후원자 그게 나와 있어요. 율법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하면서 물질적인 후원자 이 베베는 자신이 가져였던 사회적 지위와 또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바울과 바울 팀들을 사역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왔다. 나의 보호자.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잡혀갑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보호자였단 말이에요. 바울을 지켜줘 보호자. 오늘은 랩런트 주일인데 랩런트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계시될 영적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랩런트의 보호자가 되래요. 우리 후대들 잘 아는 그 수많은 랩런트들 수천 명의 랩런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돼야 된다. 랩런트의 보호자. 랩런트가 우리가 우리 후대들이 이제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하니까 이 언약 안에서 이제 다 무너집니다. 지금 교회들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들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전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이때 우리 후대들은 막연하게 교회에 다니는 그냥 모태신양이 아니라 남은자, 남는자, 남을자, 남길자 이렇게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제로 후원을 해 주의한다. 2, 3, 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랩런트와 다민족이에요. 랩런트는 다민족 제자래요. 우리 후대들하고 다민족이에요. 이게 2, 3, 7 나라 살린 인물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상급이에요. 상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들을 어떻게 했냐 따라서 상급을 받느냐고 받느냐.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본당, 헌당도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튼튼하게 해주고 이 교회가 그야말로 다른데 허비하지 않고 오직 후대들과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교를 위해서 그를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지를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지는 장소였어요. 성전의 이 중심인 성소와 지성소가 뭐냐. 성소와 지성소 이걸 복음을 말합니다. 전부 예수의 시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복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만 들어오면 회복되어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속에 들어오면. 그런데 성전에 보면 이방인 떨이 있어요. 이방인 떨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떨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들어온 이 떨을 이방인 떨을 자기들은 이방인과 자신들과는 그렇게 차별화된다는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이 삼칠 나라 살리는 성전이다. 이 삼칠 나라 살리는 성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떨이라고 했었어요. 여인의 떨은 여기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 모세통에 다 이렇게 만들어놨겠어요. 성전을 다 설계들을 다 만들어줬어요. 이게 만드는데 다시 말해. 이것은 교회가 뭐하는 곳이냐. 랩런트를 살려주시는 문화가 회복되는 현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현장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듯이 오늘 이 삼칠 서밋 헌금 작정이 이렇게 랩런트를 세우고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발판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분명한 영적 의미를 알고 여러분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외 예원 랩런트를 위한 행복 나눔 바사회를 6월 1일과 6월 2일 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전자들의 애장품, 집에서 있는 애장품을 기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랩런트들과 지금 아불랄시 세계 랩런트 일을 일산에서 킨텍스에서 하는데 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걸 초청, 세가족 아불란시한테 초청하겠어요. 우리 해외에 있는 랩런트가 많아요. 성교사 장애들 몇 분 많아요. 그들이 데려올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대부분 어려워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세가족 초청을 위한 첫 초점을 만드는 기회가 돼요. 6월 2일은 상반기 전도운동의 마지막 초청주일이에요. 이때 바다회를 하면서 세가족들도 와서 볼거리, 절길거리를 제공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사역에 덜너리되지 마시고 주역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헌신, 절대축복입니다. 3절로 4절로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동력자의 모델로 브리스가 부부를 그렇게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야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내가 복음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평생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동력한 부부입니다. 바울이 이들 부부를 향해서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놨다. 지금 요즘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무슨 신앙생활을 하면 하는 거지 목소리하냐. 그때는 예수 믿으면 복음 전하면 죽이는 거요. 그러니까 북한처럼 복음을 전간다 성경 가졌다 가두든지 죽이든지. 그러니까 위기와 상황 속에 바울은요. 계속 그냥 목이 날아갈 상황에 예수 믿고 3년 만에 도망다니는 게 평생 도망다니요.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 목을 내놨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위험할 때는 자기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걸 몇 번 해봐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은 목을 내놨구나. 자기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생명건 동력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계산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생명 걸었다. 생명건 동력. 무슨 생명? 거리가 뭔 소리지요? 지금 요즘 신앙생활하고는. 그러니까 보금운동을 위해서 정말 생명건 허신했다. 바울의 목숨을 보면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뿐만 아니라 이 부부가 에베스토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떠날 때 같이 떠납니다. 이분들이 뭔 사업을 했나 하니까 그때는 광량생활이니까 천막. 요즘은 건축업이지요. 천막급을 제가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에베스토 전도 간다 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5제를 보면 부부가 바울이 이 서신을 설 때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 먼저 가 있었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미 바울이 로마 사역을 할 것을 바울이 늘 말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로마 세계 최강대국 당시 로마에 미리 가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미리 가서 바울이 오도록. 요즘 말하면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면 본 캠프 할수록 본인들이 가서 예비 캠프 한 거예요. 미리 가서 다 준비한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놓은 역할. 그러니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기에 전혀 주저함이 없을 정도로 영적 수준이 영적 수준. 이걸 가진 절대 헌신. 영적 수준이 영적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인 비밀을 알면서 하는 헌신. 이건 계속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수준에 안 맞고 헌신. 이래성으로 끝나요. 그것도 억지로. 여러분. 이런 부리스가 아굴라 같은 믿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리스가 부부를 향해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분들에게도 다 그렇게 섬겼다. 그만큼 부리스가 부부가 같이 있는 헌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의 헌신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앞으로도 보험이 전하는 곳에는 현장마다 절대 헌신의 모델이다. 부리스가 아굴라 부부 부부 부부. 언제까지요? 이걸 천년 응답이라고 합니다. 2천년 동안 지금 이걸 무슨 축복을 하느냐? 절대 축복이라고 해요. 이걸 헌신한 것에 대해서 간 지가 2천년 됐는데 지금까지의 부스가 올라와요. 절대 헌신의 모델이.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다 떠나고 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영적 로얄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후손들이 계속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개개인은. 이 교회가 좋냐는 여러분의 헌신도 그렇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은 마지막 게 얼마나 찬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권력, 부, 명예 이걸로 생을 겁니다. 권력을 위해서. 정치인들 보세요.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 그리고 돈, 부, 목숨 겁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목숨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요.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처럼 보금을 위해서 생명권은 절대 허질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보금을 위해서. 보금을 위해서. 땅의 것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절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민숙이 7장에 보면 모세가 장막을 다 세운 후에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위한 헌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쭉 기록되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그냥 각 지파별로 헌물을 들었더라. 그렇게 단순히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무려 89절을 인용합니다. 89절을 걸쳐서 이 부분에 세밀하게 누가 알마 누가 알마 뭘 들어가 뭐 들어가 쫙 세밀하게 89절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막을 지은 후 성전을 지은 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헌신한 것들 세밀하게 여러분은 각자 잘 몰라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알고 있어요. 머리칼도 세는데 특별히 그렇게 원망 불평이 주특기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원망 불평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똑같아요. 성격이 아이큐도 그렇고요. 석관문화도 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주특기가 뭐냐. 불평, 원망, 의심 이게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음해서요. 불평 한마디도 안 해요. 신기하지요. 왜 광야를 불러놓고 지금 여기 광야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망을 지으려 하냐. 이렇게 힘든데 뭐 물질까지 들으려 하냐. 뭐 헌신하려 하냐. 이런 불평을 당뇨해 할 체질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불평은 많이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전장인 민숙이 육장이에요. 육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이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인데요. 성망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망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절대적 축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성망을 짓기 전에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짓기 전에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헌신은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는 비결.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헌신은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축복은 비결이라니까요. 제가 못해 신앙이에요 나는. 여러분 저는 집사장으로 다인 사람이에요. 성경을 건축에 오리낸 사람이에요 내가. 한두 번 경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개척하면서 서울에 다시 시작하는 내 인생이 제일 시작을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다 집 다 팔아 목동아파트 350도 802호 다 팔아봤지 아시겠어요? 목동 개척해가지고 장노님하고 둘이 장노님하고 내하고 단둘이 장노님도 목동아파트 나도 목동아파트 둘이 딱 팔아 딱 계약금이 그 당 3억이었어요. 20억하고 딱 400평을 샀는데 저 기통이에요. 400평이 샀는데 이거 사야 되는데 계약금 사면 없어. 교회 개척한지 딱 3년이에요. 3년. 계약 개척한지. 교인도 뭐 우찌 둘이서 개가 둘이서 딱 팔아가 딱 계약금 주고 나는 사골세 들어가요. 사골세 아시겠어요? 사골세 삼천리 아파트라고 염상동에 있는 사골세 조그마 조그마 있는 차 다 받치고 티코 티코 아세요? 티코 옛날에 요즘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다 받치고 사골세골 티코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까? 16년, 17년째 제가 살고 있는데 아파트 60평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사골세 사는데 한국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축복을 주신다고 미리 약속하셨다니까요. 테스트, 테스트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처음 해보세요.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순수가 다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연계하는 성도들 절대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절대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기뻄을 한번 채워보시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교회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선포된 이후에 한 40대 과부가 천만 원 헌금을 드렸어요. 이 교회의 단위 목사가 볼 때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행패인지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남편 교통사고로 죽어. 그래가지고 시댁 형님 가게에서 물건 떼와가지고 장사하면서 겨우겨우 자식과 공부시키면 먹고 사는 겨우겨우 하루하루 사는 이 여집사가 어떻게 이 헌금들을 주십니까? 이 여집사님은 교회가 건축한다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래서 천만 원을 작정했습니다. 월 20만 원을 5년 동안 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천만 원 작정했습니다. 솔직히 월 20만 원도 엄청 부담이 되어서 주여 주여 20만 원을 매달 내면 어떻게 냅니까? 고민하는 상황 속에 어느 날 남편이 죽은데 남편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물건들을 쭉 정리하다가 전혀 복고드지도 못한 통장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남편이 아내 몰래 적금을 해놨 것이 우체국 적금 통장이라고 그걸 봐야 딱 보니까 천만 원이 딱 들어있어요. 적시로 가가지고 차다가 헌금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의 감격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죽은 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죽은 통장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정도 간정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있는 거 바칠 정도가 아니에요. 없는데 융전해가지고 없는데 막 암보험받아 암 걸렸는데 암 수술 안하고 암보험받아 드리고 천국 간 권산되게 했어요. 자식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잊을 정도로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헌신함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절대 헌신이지요. 절대 헌신. 그래서 이게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워진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 지워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헌신자들의 가정과 그 후손들을 절대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처음 하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헌신하고 드린 것 그 천배만 비로 계산하니?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신 분들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최수를 다해서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아멘 노아가 방주지을 때 너와 너 후손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지어라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후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는 모두가 다 본당 헌당을 위한 2, 3, 7, 서밋 헌금 작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평생 인생작품 헌신작품이 나오는 평생 간증이 되는 이런 참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